오빠 한번 하세요. 오빠. 아유. 써봤죠? 충치가 좀 있어요. 그렇죠? 네, 시작. 우와. 좋아. 이제 그만. 나 이거 터질 것 같아. 됐어. 나 이제 먹는다. 엄마가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래, 신우야? 나는 그거 안 하면 되는데. 너 다이너마이트 노래 한 삼촌들 알지? 다이너마이트 삼촌 머리 해 준 이모야. 엄마가 잘 잘라세요. 지금 모질이 약간 누구 비슷해요, BTS? 비? 비? 어떡해. 신우 머리 비이랑 비슷하대. 어떻게든지 공통점을 찾아내려고.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어떡해. 제일 멋있어. 그 사람이랑 신우 머리 스타일이 비슷하대. 머리 모질이. 아니야. 누구? 정규? RM? 신우는 신우야? 알았어. 미안해. 엄마가 비 얘기 나와서 너무 흥분했나 봐. 맛있는 거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내가 먹을 거야. 저 가짜야. 저 가짜야. 가짜 알아. 가짜 알아? 고마워. 이제 촬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좋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알게 모르게 해야지 뭐. 그건 배야. 그렇게 담아내는 거군요. 너무 좋다. 피에로 같이 이거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빰빰빰빰빰빰. 생일 간다, 생일 간다, 생일 간다. 신우가 염시를 해 줬어요. 저물링을 하라고. 물 다 받아올래? 물 없어, 물 없어, 신우야. 뇌물도 부탁해. 애들은 저런 게 다 포즈가 되니까. 짠짠짠. 잘해. 쟤들이 효자다, 어렸을 때. 효자예요, 진짜. 뽀뽀 한번 하세요. 한 번 더 해 주세요. 저런 거 좋다. 어차피 육아할 거 같이. 돈도 들어오고 육아도 하고. 첫 번째 촬영은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있던 스태프분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두 번째 촬영도 좀 자신이 있었죠. 자, 한번 해 보자. 자, 한번 해 보자. 자, 한번 해 보자. 그렇지. 어머, 어머, 어머. 너무 잘한다. 수민아, 진짜 처음 맞아? 너무 잘하는데? 어, 진짜 잘한다. 자, 여기도 한번 보고. 형이죠.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네, 동생이 보기에. 형은 형이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자, 여기도 한번 보고. 바람 불어주세요. 수민아, 이거 살랑살랑 바람. 바람 좀 불어볼게. 정말 놀랄 텐데. 1차 고비예요, 1차 고비. 여기 시원한 바람 불어볼게. 오, 그렇지. 시원한 바람 불어볼게. 오, 그렇지. 우와. 수민아, 처음인데 내가 꽤 잘한다고. 왜 이렇게 잘해? 우와. 수민아, 처음인데 내가 꽤 잘한다고. 왜 이렇게 잘해? 너무 기특하죠, 먼저 형. 썩었죠? 충치가 좀 있어요. 그렇죠? 무섭지. 신우, 화이팅. 신우야, 너 진짜 잘한다. 치료할게. 알았지? 할 수 있겠어? 윙하는 거 하는 거야. 무서운데. 무섭지만 용기 내서 씩씩하게 해 볼까?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여태까지? 오늘 친구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요? 진짜 잘한다. 신우, 손에 벌레 묻으면 어떡해? 벌레 묻으면 물로 씻지. 그것처럼 여기 벌레 있어서 선생님 물로 이렇게 씻어줄 거야. 이거 해 본 적 없지? 준비 시작. 시작.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해볼게. 준비 시작. 우와. 우와.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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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해. 어떡해. 우와. 우와. 진짜 잘해. 어떡해.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내 꿈이 이렇게 됐다. 성우가 이렇게 됐고. 그럼 새롭게 다시 할래? 뭐야, 이상해. 이상해. 엄마는 이준이가 뭘 해도 다 예뻐, 지금. 저 뒷모습이 너무 예쁘잖아요. 귀엽다. 이준아. 왜 상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야, 신우야. 이준이 거는 손이 이렇게 노랗다고. 진짜 너무 힘들다, 신우야. 어떻게 하지? 야선생님 약간 좀 털어놓는구나. 이준이한테. 그래도 신우가 의젓하다. 다 저렇게 해도 질투 안 하고. 이준아. 아직도. 아직도. 엄마 들어가지 말까? 이준이 마음 풀리면 이야기해. 엄마 들어갈게. 신우야, 못 들어오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애기들 마음은 애기들이 더 잘 알잖아. 그럴 때 엄마가 어떻게 해 주기를 바래, 신우야? 나는 그냥 안 하면 되는데. 어, 얘가 좋은 옷 많이 주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어떻게 해? 응. 안아줄까? 안아줄까? 안아줄까, 이렇게. 통했어, 통했어. 통했어, 통했어. 통했어, 통했어. 통했어. 형이 동생을 잘 안 해. 이준이 마음이 유리 같지? 신우야. 안아줄까 했더니 진짜 이준이가 이렇게 했어. 이준이 아직도 마음 안 좋아? 괜찮아, 이제? 다시 그려볼까?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요. 넣어, 넣어. 응. 넣어서 여기 찍어서 먹어. 응. 김이 너무 맛있어. 응. 안 맛있다. 다리로 털이. 이만큼 어때? 어, 좋았어.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넣으세요. 고사리도 넣어봐. 고사리는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 응. 고사리는 산에서 나는 소주기야. 너무 많은데, 신우야? 애들은 진짜 김하고 미역국이 다 키워요. 진짜, 진짜. 그쵸? 우와. 우와. 잘 먹는다. 저렇게 해서 야채를 먹은구나. 어머. 왜 이렇게 잘 먹어, 진짜? 최고야. 야, 김밥 조그만 거 한 줄은 그냥 한 입에 넣는구나. 아이고. 우와. 잘 먹네. 잘 먹어요. 맛있다. 너무 부럽다. 엄마도 하나 싸 먹어야지. 이거 다 넣어줄게. 조금씩 한 개씩. 고마워. 아보카도. 우와, 이준이. 젓가락질도 잘하네. 우와, 고마워. 맛살도? 우와, 고마워. 이제 나 그만. 나 이거 터질 것 같아. 됐어. 나 이제 먹는다. 자, 엄마 먹는다. 한 입에 먹을 거야. 봐봐. 유해를 Thanks to us. 으 à à à 와, 아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